최근에 있었던 소식이죠. 저스틴선이 독일정부가 판매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거래소 밖에서 구매를 하겠다. 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토렌토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비트토렌토 지난번에 0.0012원이었다가 지금 0.001원인데요. 저기 보시면 이전 매물 때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토렌토 트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트론코인도 잠깐 보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보고 비트토렌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립토 공탐지수가 15포인트 빠진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뭐 지금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쪽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지금 54k, 53k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쪽에 50k 매물대를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전에 있었던 그 상승장에서의 한 번 쉬었다 가는 그런 구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는 4년 상승장이 있습니다. 4년 상승장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40k 매물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40k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50k에서 큰 상승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100k를 넘어서 더 큰 상승 나와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볼코인 비트토렌토를 보시자면은 이쪽에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들이죠. 0.001원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기술적 반등 조만간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더 뒤로 갔을 때 0.0007원까지 이 구간이 이제 바닥 구간 작년 10월달 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노선이 0.0007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가격이 여러분들 그 4년 주기 상승장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에서 비트토렌터가 무려 50배 이상 상승했던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상승장에서도 큰 상승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50배만 상승해줘도 0.05원으로 굉장히 큰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요런 타점들 있죠. 저렴할 땐 사서 비쌀 때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드를 하나 둘씩 모아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2년이나 더 남아있어요. 무엇이 상승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막 몰빵하고 다 털어버리고 막 손절치고 막 그러면은 무조건 돈 잃고요.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분기마다 이렇게 골짜기마다 여러분들이 분할로 담아두신 다음에 어차피 고점 다 넘깁니다. 제가 장남컨대 여기 뭐 0.003원 있죠? 여기 고점 무조건 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냥 냅두세요. 어차피 구조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내가 물렸다 하면은 그냥 냅두세요. 냅두시고 추가로 월급을 부으시든 해가지고 여유자금을 여러분들이 분할로 들어가신 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 이 구간에서 담았다고 쳐봐요. 하락 추세가 뚫리는 구간이잖아. 이 구간에서 이제 내가 담았다고 치면은 적어도 여기 하락하는 구간에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60% 수익을 벌어가는 건데 전체 시드의 10분의 1 정도만 들어가시면은 6%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시드를 뿔려나가면서 나중에 올 큰 상승을 기대하시면은 물론 수익도 줄고 손실도 줄어들 겁니다. 좀 얻어가는 수익은 적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적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런 거래 스트레스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도 다 빠지고 있는데 내 막 전재산이 천만원이야. 근데 마이너스 20%, 30% 지금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70%, 80%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모아온 천만원이 200만원이 되어 있고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버티기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일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원씩 여러분들이 분할로 들어가셨더라면은 지금 여기 비트토렌토만 하더라도요. 여기 고점 대비 이쪽에 한 번 기회가 있었고 이쪽에 한 번 그리고 여기 한 번 그리고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원금 확보는 물론이고 소소하게 3%, 5%씩 20%씩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많이 못 드셨을 거예요. 많아야 30%, 50% 수익을 보셨을 건데 남들 막 500%, 300% 벌 때 30에서 50%밖에 수익을 못 보셨을 텐데 어쨌든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큰 흐름을 먹는 거지 이렇게 짜잘짜잘한 그런 흐름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 영상 봐와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여기 구간이 뚫리면 상승할 거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하락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양방향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가격대도 제가 이 매물대로 예상을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올해 말에 큰 상승 무조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 최고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떨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막 오르는 건데 코인만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무조건 이 코인 시장 미친 듯이 상승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미리 시드를 모아두셔야 나중에 올해 말에 그리고 내년에 10배를 넘어서 2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드 풀리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4826-6816 이 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제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010-4826-6816 그쪽으로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다 이거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타점 알려드리면서 롱이든 쇼시든 다 발려먹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확실하게 저는 수익 나는 것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매하시면 손실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움받아보시고 시드 뿔려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말에 큰 거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지금 코인들은 모아둬야 되냐? 팔지 말고 왜 모아둬야 되냐? 왜 올해 말이냐? 제가 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쌍승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10,000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코인, 여러분들 2021년 때는 노초타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계, 민코인 테마 보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개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 테마 민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아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장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집니다. 노다지. 저한테 마가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마가코인 담으셨던 분들 최소 2배 많게는 20배까지 수익 보셨고요. 일부 입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은 우리 돈으로 시간당 30억억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갑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이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10,000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민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점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기 바라고요. 이 민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 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 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